퀄맥스 문서 세단기 SC-6110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방법이 간단하니 잠시만 시청해 주세요. 제일 먼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화면과 같이 스위치를 자동으로 옮겨 주세요. 자동으로 옮기면 전원이라고 표시된 글자에 녹색등이 켜집니다. 세단기 투입 후에 용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1회 최대 10회까지 문서 세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칼날 보호를 위해 7회 정도만 세단하는 걸 권장합니다. 카드도 세단이 가능합니다. 칼날 보호를 위해 1회만 투입해 주세요. 문서를 세단하다가 용지가 말리거나 멈춰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스위치 위치를 역회전으로 이동시키면 멈춰있던 용지가 역회전되면서 배출됩니다. 파지암 창을 통해 파자암의 청소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파지암을 꺼내면 쉽게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칼날 보호를 위해 1회만 투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apid 간식 파지암 다음밥